2015학년도 수능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인종차별.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의뢰연구에서 OO지역 주민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했어요. 갑이 연구한 게 아니라 누가 연구한 거? 의리 연구한 걸 확인했어. 2차 자료를 본 거죠. 갑은 직접 OO지역을 다니면서 인종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여부를 보면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적고 조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구 대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부색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행동을 보여줬대요. 그래가지고 갑은 의뢰연구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서 의뢰 결론에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2차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했다. 그죠? 누구의 연구를 활용했어? 의뢰연구를 활용했죠. 그래서 남이 수집한, 남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높은. 여러분 실제성 나오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정도. 실제 상황이 눈에 보이는 정도. 여기 보면 뭐했어? 내가 직접 호텔과 식당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죠. 뭡니까? 참여관찰이죠. 그래서 참여관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디귿.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로 수집하는 것은 양적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문지법이 그렇고 실험법도 그래요. 근데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헌 연구했고요. 의뢰 연구를 봤으니까 문헌 연구했고 또 사람들 가서 살펴봤으니까 참여관찰한 거지 이런 양적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건 이건 실험법인데 내가 지금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나요? 인위적인 상황 변수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인위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인위적인 거 아니야. 호텔과 식당 가서 그냥 사람들 보는 것뿐이지 얘가 인위적인 변수를 가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인위적인 변수를 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흑인을 내가 섭외해가지고 흑인이 갔을 때 서비스가 어떤지를 보고 또 백인을 섭외해가지고 백인이 갔을 때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인위적인 변수를 가한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 가서 나는 관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험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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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